위태로운 3위 삼성라이온즈가 2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원정 주중 3연전을 펼칩니다. 오늘 저녁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지는 LG와의 맞대결에서 삼성은 최근 주춤해진 팀 분위기 반전과 함께 2위 경쟁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각오입니다. 이번 시즌 LG와의 상대 전적에서 삼성은 6승 1무 5패로 홈에서 5승 1패에 우위를 보였지만 잠실에서는 1승 1무 4패로 약했습니다. 삼성은 3연전 첫 경기 선발로 나서는 코너의 호투를 바탕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며 중심 타선의 회복 여부가 2위 추격의 키가 될 전망입니다.